안녕하세요 신창조 축구선생님 이로운입니다 이번 축구시간에는 선생님 선수가 즐겨쓰는 헛다리 기술을 배워볼건데요 공은 가만히 제자리에 세워두고 양발을 나란히 공옆에 섭니다 그리고 공에 가까운 발을 먼저 공앞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발은 공 뒤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에 가까운 발을 먼저 공앞으로 넘기구요 그 다음발은 공 뒤로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연결시켜 볼게요 똑같이 양발을 번갈하면서 반달을 그려주는 느낌으로 각각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연속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 뒤에서 발을 넘기는게 아니고 아까 똑같이 공 옆에서 공 위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공장을 좀 더 빠르게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서 빠르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살짝 점프를 뛰는 느낌으로 연결시켜 주면 좋아요 10번만 해볼게요 1,2,3,3,5,6,7,7,8,9,10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헛다리 기술을 쓴 다음에 옆으로 공과 같이 운동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1,2,3,5,6,7,8,9,10 다음에는 1,2,3,5,6,7,8,9,10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1,2,3 먼저 할게요 1,2,3 공 세워놓고 앱턴을 1,2 공 세워놓고 1,2,3 공 세워놓고 1,2 공 세워놓고 1,2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응용해서 전진드리블을 한 후에 헛다리 기술을 쓰고 치고 나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헛다리 기술은 공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쉽게 연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선생님 만났을 때 수수민처럼 멋있게 헛다리 기술을 보여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